대한민국은 인류가 시작된 그 순간 이후로 전례가 없이 전대미문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과거를 통틀어 그 어떤 나라보다 낮은 나라이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이죠. 놀랍게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대한민국을 콕하고 집어서 한국은 소멸되고 있다는 말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남성들이 걱정하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경축 아시아의 출산율 중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 0.6 찍고 왜 올랐냐 지금 0.7도 많이 낳는 거다. 깔깔깔 너무 웃겨 크크. 한국이 가장 출산율이 낮은 거 보니까 가장 똑똑한가 봐. 0.5 0.4 0.3 쭉쭉 가보자고. 아예 많이 낳는 민족들아 지구가 아프니까 인구 조절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아예 제로 출산율로 가보자고.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일루미나티 사이트에 그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20대 30대 여성 커뮤니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의 복직을 잘 못하니까 문제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육아휴직하고 복직을 잘 못하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실제로 그녀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용서해주고 애 낳아주겠다 말하는데 반반 가성비 결혼 안하고 남자가 빚져서 집 마련해오겠다. 맞벌이 전업하던 집안일은 남자가 다 하고 남자가 이를 관두고 휴직해서 애를 보겠다 말해라. 라는 조건들을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진심으로 이런 식으로 남성들 때문에 출산율이 박살났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반반 결혼을 주장해서 싸움이 나는 거고 남자들이 집안일 안해줘서 그런 거고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방해해서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걸 고쳐주면 애 낳아주겠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방해하는 건 남성들일까요?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왜 애 낳냐고 피임 왜 안 했냐고 소리지른 여자 원장. 조심해서 피임했어야지 왜 아기를 낳는 거냐 윽박지르는 원장. 육아휴직을 반대하며 못 보낸다 말했던 건 여자 원장이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하고 퇴사하려던 동기가 복직하고 둘째 낳고 또 육아휴직 쓰겠다네 라는 말을 하면서 아기 두 명 낳겠다는 사람을 얌체라 말하면서 욕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 육아휴직 써서 승진 밀리는 게 불이익이야? 그 기간 동안 일 안 했는데 승진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시켜줘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정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비혼을 할 여성들은 육아휴직한 여자들 얌체라고 결혼한 여자들에게 좋은 제도가 가면 안 된다 말하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들은 육아휴직이 확대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여자들이 바랬던 건 회사가 손해보면서 임신한 여자들 우대하길 바라고 미혼 비혼 여자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잖아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어? 라고 말하며 또 다시 편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한 우리 비혼녀들과 결혼녀들의 싸움. 혹시 여러분 중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걸 보신 적 있으셨나요? 여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펜코에서 옆팀 여자 부장실력도 좋은데 자식 3명 낳았음. 근데 출산휴가 3번 쓰니까 회사에서 눈치 주고 진급에서 밀리고 퇴사한다더라. 복지 좋다는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면 중소기업은 더 심할 건데 이건 개선해야 한다. 육아휴직하며 급여받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거라 사업주는 부담 금액이 없음.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더 장려해야 하는 부분인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활발히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펜코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여성시대에서는 뭐라 말하나요? 기혼 비출산 입장에서 육아휴가제도 존나 짜증나 갱해지마. 이들이 출산휴가 쓰면 비혼녀가 땜빵해야 하는데 애 낳는 거 어쩌라고.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죠? 한쪽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확대해라 말하고 한쪽 여성들은 육아휴직 지읍 같다 말하면서. 남성들만 욕을 오지게 먹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진정으로 반대하고 박살내고 싶어하는 건 남성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캔맥주 한 캔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xx의 적은 xx이다.